아유 좋다 그러면 개인기는 누가 제일 세요 멤버들 중에 어 그래도 제가 좀 있는 편인데요 그래도 또 자기 무덤을 파네요 자 한번 시작해볼까요 어떤 개인기가 있나요 오강록 선배님부터 오강록 선배님부터 들어갑니다 아 잠시만요 아 춥다 대박 또 있어요 또 뭐 있었죠 그때 김경북 선배님 아 김 부여했어요 아니 아니요 아니요 김경호씨 아니 아니요 그 차 차 음이야 김경호씨 김종서 선배님 자 들어갑니다 아 이거 진짜 안 똑같은데 차 차 차 음이야 내가 오강록씨 아 춥다 잘한다 잘한다 백현이 잘한다 잘하니까 가일씨는 혹시 개인기 연습해본거 그런게 없어가지고 진짜 형들한테 맨날 물어보거든요 뭘 연습할까요 뭘 연습할까요 그래서 스펀지밥에 나오는 징징이를 징징이를 이걸 하라 그랬는데 한번 해보세요 한번 해보세요 아 어떡해 칼씨 어떻게 했죠 그게 어떻게 했죠 그게 아 죄송합니다 스펀지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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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연습바라고 오늘 여기서만 해요 어디 가서 하치지 마시고 연습해라 너무 좋다 우리 이제 광고 들을 건데 우리 백현씨가 광고를 김종서씨 톤도 좋구요 아니면 오강록씨 톤도 좋아요 광고 듣고 다시 엑소와 돌아오겠다는거 좀 안내 좀 해주시죠 광고 듣고 다시 엑소와 돌아올게 처음이야 처음이야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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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한다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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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고